경기대학교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에서 현장실습을 받은 연수생들의 단체 사진 경기대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에서 이영주 교수가 지도한 생활스포츠지도사 현장실습과 정이 지난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과정은 학습자들에게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마지막 강의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필수적인 노인 체력 측정 방법과 프로그램 계획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훈련용 튜브를 이용한 육상훈련, 하체훈련 현장 이영주 교수는 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는 이론과 실무가 항상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하며 특히 현장실습은 이 둘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